오늘 윤주호 대표가 가져온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TY홀딩스입니다. TY홀딩스 오늘 올라갈 거다. 폐기물 단가 상승에 시장 구조가 개편되고 있다. 폐기물 시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라는 의미에서 TY홀딩스를 살펴보고 있고요. 아니다, 오늘은 조금 힘들 것이다. 지주사의 할인율이 확대되는 것은 TY홀딩스의 상승에 조금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TY홀딩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지 이야기 나눠보죠. 윤주호 대표님이 가져온 TY홀딩스입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좀 있나요? 일단 어제 좀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글로벌 사모펀드인 KKR이 국내의 2도라는 폐기물 업체의 지분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보면 폐기물 관련주들이 조금 산승이 나왔는데 이런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산업을 먼저 아셔야 TY홀딩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폐기물 산업은 저희 GDP 성장하고 거의 연동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거의 1년에 5에서 6% 정도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중소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규 폐기물 저장소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합종 용량으로 여러 가지 큰 업체들이 큰 업체들 위주로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미국의 상업펀드인 KKR이 한국에 있는 폐기물 업체를 살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전역에 걸쳐서 ESG 관련된 최근에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가지고 있는 TSK 홀딩스를 TSK 코퍼레이션을 갖고 있는 TY 홀딩스를 저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 업체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어쨌든 이게 ESG와 연관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보셨는데 그렇다면 TY 홀딩스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도 있죠? 네, 일단 TY 홀딩스 업체를 볼 때 가장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할인율이 좀 논란이 항상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서 TSK 코퍼레이션은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는 EBA, EBITDA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TSK 코퍼레이션은 1년에 한 1,400억 정도 벌기 때문에 지금 보수적으로 한 10배 정도 멀티플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는 1.4조 정도 가지고 있고요. 지분은 60% 갖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해서 한 1조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BS 미디어 홀딩스나 이런 다른 부동산 자산 가치가 한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치면 한 1조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폐기물 업체를 인수할 때 밸류에이션이 보통 15배에서 20배 정도 EBITDA 멀티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멀티플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방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인데 1조 밑으로 빠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결국엔 투자자들이 이 폐기물 업체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를 새로 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열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TY홀딩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정부 인허가 아까 멀티플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김민수 대표님은 TY홀딩스 요즘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 어제 건설주가 또 뛰었었죠. 건설주 재부각 나오면서 요즘 최근의 화두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폐기물 쪽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높은 그런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TY홀딩스는 좋은데 저는 이 회사보다 종합백화점이 있습니다. 뭐죠? IS동서입니다. IS동서. 폐기물 업체에 거의 지분을 꽉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건설과 폐기물을 모두 다 모멘텀을 갖는다. 이 회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엔텍 그리고 인선 ENT, 어제 인선 ENT도 고가였었죠. 이런 변화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그냥 이런 모든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 더 낫지 않을까. 살짝 그렇게 생각해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 대표님이 IS동서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TY홀딩스보다 IS동서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요. 어제 장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이엔텍이라든지 코엔텍이라든지 이런 중소 업체들이 더 상승률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볼 때 하방이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TY홀딩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봤자 제 계산으로는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 그러니까 하방은 좀 막혀 있고 상방은 좀 열려 있는 이런 업체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안정 투자를 권하시는 분들은 TY홀딩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모멘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IS동서나 다른 개별 종목들을 짧게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조 대표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TY홀딩스가 좋다 한 줄평으로 정리해 볼까요?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하방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방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상방과 하방이 든든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Y홀딩스가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이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신 두 종목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TY홀딩스와 그리고 김민수 대표가 이야기해 주셨던 시젠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줄평 오늘 또 이제 장 시장이 한 2시간 정도가 남았으니까 오늘 시장 어떨지 오늘장의 키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한마디씩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 네, 짧게 해야 되죠? 음, 뭐 원하시면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한 시간이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옵션 방길 무난하게 지났고 미국 시장도 괜찮았고 그런 변화 나오게 되면 오늘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항상 시장이 요즘 변동성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움직이는 않다 보니까 약간 좀 긴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도 여전히 어제는 약간 또 IT주 중심으로 좀 쉬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오늘 또 강하게 변화가 나오면서 실적 잘 발표했던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 오늘도 그냥 금요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을 즐기자, 불금을 즐기자 라는 의견이었고 오늘 새벽에도 뉴욕 증시회에서 기술주들이 잘 갔으니까 기술주들이, 애플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칩 관련 종목들도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좀 시장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도 말씀드리고 자, 윤지호 대표님 오늘 시장 키포인트 어디로 보세요? 일단 어제 이제 픽아웃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건설, 그 다음에 내수 관련된 어떤 인테리어 업체나 건자재 업체들의 반등이 나왔었는데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시장이 봤다가 어제부터 다시 시장에서 이슈나 테마가 있는 종목들도 급등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시장이니까요. 오늘 두 분의 조언 잘 버무리셔서 오늘 시장에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부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엄브레일라 리서치의 윤지호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